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이 선박은 사실상 억류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박 동탄호입니다. 동탄호는 19일 오후 1시께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E가 이번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케마만 항구의 통지문에는 북한이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택한 모든 지시와 결정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당국의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항만청이 동탄호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케마만 항구 측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억류 수순에 돌입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최근 석탄 2만 6천 5백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하역했으며 이후 동탄호로 옮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석탄 거래 당사자들은 새로운 선화증권을 통해 적재물품이 인도네시아 석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부리는 이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판매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